코뿐사TV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비하는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으면 좋습니다로 대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 드러냈죠 박수련과 그릇그릇 할렐루야 우리 엽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스피리추얼 이매지네이션 영적인 상상력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죠 보지 못한 사람은 떨게 돼 있지만 보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엘리사의 좋은 계하씨는 두려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오줌을 쏘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님씨 우리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선지자 입에서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뭘 보게 하다는 겁니까 이미도 엘리사는 보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군과 천사들을 그 아람 군대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두려워싸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보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여러분이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상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에 띄고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호통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말하면 아마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미리 볼 수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신유의 기름범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유의 기름범 신유의 기름범 이 기름범이라는 단어는 온호인팅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름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이 기름범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게 그 거룩한 기름을 부어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범은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기름을 붓는 순간에 옛사람이 아닌 것이죠 똑같은 나무상자인데 거기에 기름 부어지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물두멍 제사장들이 씻는 그 물두멍이 있죠 성막의 문을 열고 받아가면 물두멍이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기름을 바랐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룩한 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름범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재로 만든 물두멍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세수 때 한 겁니다 이 대신의 다음에 번재단 기름범이 없으면 그것은 불고기 고먹는 불판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언약계, 법계, 증거계라고 하는 그 나무상자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구별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위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 언약계가 되는 것이지 그게 기름범 받지 않았다면 그냥 나무상자예요 그냥 금을 아로새겨서 아름답게 장식한 나무상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한 거대한 교회를 건축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범이 없는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고별되기 위해서 기름범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요 나를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요 나를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받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제는 예수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구분하고 구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혈회를 하는데 제가 서울 영광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오죠 프랭카드를 써붙였습니다 병든 자는 오라 주 예수께서 당신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고 한두 사람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실망시켜 돌려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그리고 그가 치유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인 세 명이 있을 때 그 중에 교인 한 명이 목사가 너무 잘생겼다고 신랑이 못 가게 해서 3분의 1이 빠져나갔다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뒤로 너무 감사하게 굉장히 온 가족의 DNA가 거의 소구인처럼 생긴 가정이 왔어요 한 다섯 명이 한 가정이 교회를 등록했는데 교회가 꽉 차 보여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렇게 커가지고 뭐 하는 분이냐 했더니 생선 가게를 한대요 생선 장사 30년 경력의 생선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개척교회 목사가 김치에다 김에다 밥만 싸먹다가 생선 가게 주인장이 오셔가지고 제가 생선을 먹게 됐습니다 퇴근할 때 안 팔린 거 가져오셔 고등어 때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참 감사했는데 밤 10시나 됐을까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생선 가게를 하시는 그 집사님이 갑자기 그 보고를 먹고 집에서 보고를 삶아 먹고 독 중독이 돼서 그냥 눈에 흰자가 돌아가버리고 이게 뭐 완전히 날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거의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19를 불렀죠 불렀는데 119 대원 4명이 왔는데 그 194명이 입원을 못 뜨는 거예요 워낙 돈치가 크니까 그런데 막 얼마나 같이 저도 보조하고 해가지고 이제 세브란스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 조치를 했는데 갔더니 의사가 눈두리기 뒤집어보고 심장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더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치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랜만에 교회인 3분의 1이 떠나가지고 쓸쓸하던 차에 그 한 가정이 와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더군다나 등치가 크니까 교회가 꽉 차 보여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분이 하나하나 가버리면 교회가 또 다시 또 썰렁해지잖아 네 의사선생님이 온 몸에 독이 퍼져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 아들이 나를 붙들고 그 아들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냥 어머님 모시들이고 집에 가 자요 테레이보고 그런 친구인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 살리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세브란스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중환자실 면회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가족 전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을 봐야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가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는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운명과도 지금 이거는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절박해요 그래서 제가 옆 사람 의식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왔는데 네 시간 후에 퇴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해 와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온몸에 독이 딱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날마다 생선을 가져오는 거야 질려버린 정도로 먹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소문을 막 내는 거야 하루도 못 산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네 시간 만에 퇴원했다 이거야 그래서 소문나가지고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부흥되고 나니까 의자를 너무 많이 차잖아 그분들이 이제 부흥되고 나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살을 빼든가 의자 헌금을 하든가 해라 그래서 살을 빼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의자 헌금 할게 하고 100만 원 했어요 왜냐면 자리가 그 사람들이 3인 먼저 차지하니까 온 가족이 그래서 저는 이 신유 신유는 디바인 힐링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치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하나님이 신유의 기름붐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다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빌려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를 해하는 사역자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손을 사용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를 사역을 하는 신유의 사역자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유를 입회에 네 번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으려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안수만 받으면 고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치유하시는가 그리고 치유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아니 내 병이 중하지 않다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과연 내가 이 병의 고통에서 내가 노인받기를 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신유의 기름 분 받아서 치유받기를 바라고 또 능력자로 쓰임받기를 추구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 신유를 경험을 한 사람이죠 신유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졌어요 하나님의 손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지실 때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모든 질병과 저주, 어둠은 떠나고 만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 우울증, 강박관념, 어기소침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있는 사고 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도로 떠나갈 지어다 그 사고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과연 나는 치와도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내가 건강에 회복된 모습을 스프리처얼 이매지네이션 영적인 상상력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깨닫는 박수는 말 그대로 그리그리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성령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죠 고린도 후소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다 같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인치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것을 도장을 찍는 일을 기름 붐을 통해서 하셨다 그것을 성령을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내 타임 오브 더 머언스 그날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런데 성경에 그날에는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4랑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다 그날에는 그 그날은 뭐냐면 기름 붐 받은 그날 기름 붐 받은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 말이야 이 날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압도하시며 정복하시는 바로 그날이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 첫 번째는 설레이는 겁니다 첫 번째 옹알이 첫 번째 걸음마 첫 번째 연애 마음을 설레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연애하면 별로 설레진 않아 그저희 아 내 봤구나 뭐든 첫 번째는 설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붐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름 붐 받아야 돼요 기름 붐 받은 교회가 있고 기름 붐 받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대단한 인품과 학식의 소유자라도 기름 붐 받은 교회가 있어요 기름 붐 받지 못하면 아직 그 세계에 그 영적 세계에 깊은 세계의 맛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경험하라 그 말이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노스코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 그 말이야 마리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알지 못하는데 라는 말은 어떻게 남자 외자를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정복이 오를 순간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 막힌 귀신 역사가 소리 지르며 슬피 울며 떠나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한 박수는 말 그리그리 할렐루야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경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경애한 사람이었고 구제한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는 겸손하게 해당을 지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겸손한 인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름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걸 보고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상을 한상 중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초청이지만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파할 새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들이 거루하게 고별됐다 그 말이에요 기름붐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도 성경에 아볼로 목사가 나옵니다 사도가 우리 에베소에 갔을 때 아볼로 목사는 세례원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보라! 세상제의 지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까지는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령의 세계는 몰랐어요 너희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사도가 우리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기름붐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기름붐이 없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한 자지만 그나 그에게는 기름붐이 없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붐 하나님 받은 하나님의 삶을 초청해서 기름붐 받도록 그래서 오늘 기름붐 이미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름붐을 유지하고 더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임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첩대를 옮겼다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 성령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말은 기름붐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붐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사울은 기름붐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서 기름붐이 떠났기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름붐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언제든 겸손하게 주여 나를 날 봐도 하나님의 영호로 거룩한 기름으로 나의 영혼에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 기름붐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름붐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모합니다 저는 이 기름붐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소서 기름을 부어주소서 오늘 이 사도바울은 항원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이 두렵고 떨었다고 했다는 지난주에 제가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심이 두려워하고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떨었다 이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야겠던 사도바울에게는 언제든 하나님의 영이 그 기름붐이 그의 손으로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에 있었던 모든 증거를 그 기사와 표독과 이적으로 털어냈던 것이 믿은 사람은 박성관 그로리 그리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사도바울의 행주침하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나는 많은 능력을 해봤어요 뒤도 멈춰봤습니다 바람원도 멈춰봤습니다 죽은다고 살려봤습니다 소경 기버리 고쳐봤습니다 그런데 손수건으로 손수건으로 이렇게 그 그 병든 자리를 고쳐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서 동해에서 연합집회를 할 때 그 이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나는 믿음이 오는데 환자 가운데 믿음이 오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더니 저 뒤에서 한 친구가 걸어 나오는데 내장마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걸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 왜냐하면 비틀비틀하니까 그래서 내가 달려갔어 내가 중간쯤 달려가서 이 손수건을 던졌죠 이마에 다 말았어 내가 야구 선수였거든 물론 동네 선수였습니다 깜짝 놀리면 안 돼요 국가대표였나 보다 생긴 건 국가대표처럼 생겼잖아 김성환 선수처럼 생겼잖아 오리공대기처럼 던졌는데 이마에 맞았어요 이 친구가 확 쓰러지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친구를 이렇게 세웠더니 이 친구가 걷고 뛰고 춤을 추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나는 이 친구가 처음에는 쉬워하나? 이래서가 어렸어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 온성교자님 집회하면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 치유되니까 저 사람들이 쉬워하나? 비디오로 보는 분들은 나한테 자꾸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물어본 분도 계세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같은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내생마비를 앓았던 그 아이가 뛰고 달리고 걸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붐은 전이되는데 기름붐이 손수건에 전이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보금을 전하며 땀을 닦았던 이 손수건에 그 기름붐이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름붐이 입고 있던 아치마에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에 그 기름붐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붐이 그를 치료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날 내가 병에서 노인받고 나서 자유암을 얻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수사역을 했는데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병에서 노인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남의 생일을 드리며 살아가는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10명을 고쳤는데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렇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홉은 전부 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자기 와이프에게 가득해 보내주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가서 돈 벌어 장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한 명 감사하러 온 그 문둥병자에게 아홉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신유사학자는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치받은 후에 남은 생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준수로 소원한다면 여러분이 육신에 여러분이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더 보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일인 것이죠 육신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육신이 내 영혼의 망할 길만 선택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간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육체가 강건해져야 할 이유 내 육신의 때 강건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사명을 붙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하늘문이 열려 기름 붐이 쏘아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영혼과 함께 쏟아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해되는 놀라운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하늘문이 열렸네 한번 갑시다 에어컨 좀 틀어줘 꺼줘 이거 이거 좀 꺼줘 하늘문이 열렸네 왕이 함께 나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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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문이 열렸네 하늘문이 열렸네 왕의 왕께 나아가 왕의 왕께 나아가 왕의 왕께 나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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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박수는 그러리 그리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이 왕의 기름 붐을 여러분에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붐 받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기름 붐 받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종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붐으로 여러분 모든 사단의 역사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권세 Every authority 모든 파워 모든 문제들 Every problem 그렇죠? 그리고 죽음의 권세들 Even death power 이 죽음의 권세들까지 굴복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름 붐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령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고치는 사약을 하셨습니다 힐링 한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선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주된 사약은 병든자를 고치고 악기에게 눌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두고 찾아왔는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 어둠의 용이 얼마나 많은 그 온수의 세약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름 붐을 가지고 그것들을 대적하면 그것들은 아무런 대항할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기름 붐을 이번에 여러분이 다 받으셔야 돼요 나는 평신도인데 가능할까요? 저는 평신도 때부터 병을 고쳤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이 신유의 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며 전도하고 그러면 정말 그 병원에서 기가 막힌 사연들을 듣습니다 병원에 소독 냄새가 나는데 요즘은 병원이 진화해가지고 카페, 커피 향이 나는 병원이 요즘은 다 이렇게 전에는 병원에 소독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 소독 냄새 병원 냄새 특유한 냄새가 있잖아요 식지근하다 이거예요 몇십 년을 누워있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고 완수할 때 그 사람들이 퇴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여덟 침대가 한 방에 다 퇴원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그 석학 그 최고의 닥터들이 병을 고치는 병원에 아직도 손댈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덟 침대가 한 번에 퇴원하니까 의사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환자들 어디 갔습니까? 오늘 다 퇴원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한 청년이 와서 전하고 기도했더니 낫다고 갔는데요 진짜 난 겁니까? 낫긴 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의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사실은 내가 병을 고치는 의사지만 내 병을 내가 못 고치고 내 친구 닥터김이 내 병을 못 고칩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의사들도 자기만 못 고쳐요 자기 친구가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젊은 대학생인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예수님으로 안수해드렸더니 그 의사가 치유를 받았어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붐 받고 나면 종합병원 하나를 짓는 거예요 종합병원 하나 지면 검축하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는지 아지? 수백억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붐 받으면 수백억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병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기름붐 받으면 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 그 어디에나 많은 사람들 모였네 말씀을 전하시며 병든 자고 쳐 죄인을 구원하셨네 신정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네 사람들 모두 임모와 주님을 찬양했다네 할렐루야 오늘 또 병을 고침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그리 그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4경제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붐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붐 주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모든 병을 고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문 10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열두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더러운 기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문 16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유의 기름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몰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기름붐을 강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기름붐을 받으면 열방의 재정이 여러분들이 재정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재정이 내게로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고 제가 몇 주간을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먼저 재정의 기름붐을 받고 사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전도로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전도할 복음전할 때 필요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면 신유의 기름을 임해서 선호구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유의 기름붐 안에는 능력이 흐르고 다 같이 능력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 기름붐 받으면 그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능력을 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이 흘러요 다시 약속이 흐른다 누가 보면 18장에 보니까 누가 보면 주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건 재정의 기름입니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귀함을 이건 신유의 기름 붐입니다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건 딜리버랜스예요 축사의 능력이에요 귀신들이 믿고 떤다고 그랬던데 귀신들은 귀신처럼 알아 귀신이 귀신처럼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름 붐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알아요 귀신들이 알아 그러니까 기름 붐 받는 사람이 안수화할 때 귀신들이 막 두려워하고 떨고 떠나가는 것을 바로 그 기름 붐을 누가 알아요? 귀신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스계야의 제사당 아들들은 바울을 흉내냈단 말이에요 내가 바울이 빙자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흉내내다가 그 귀신이 그냥 그 귀신이 그냥 옷을 벗겨버리는 바람에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단지 기름 붐 받지 않는 사람이 그걸 흉내만 냈는데 귀신은 안 속더라 그 말이에요 안 속아 그러니까 기름 붐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기름 붐과 성령은 같이 혼용해도 될 만큼 그냥 바꿔도 될 만큼 그런 그렇게 써도 되는 그런 언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붐이 임하면 기름 붐이 임하면 네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네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붐이 재능 가운데 또 어떤 그런 사회 가운데 더 강하게 임하고 나면 그 사역의 열매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름 붐 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금 16장에도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리라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리라 그러니까 이 안수사역 그러니까 그냥 믿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그 그 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고침을 받게 하신다 특별히 오늘도 이제 오후에는 많이 올 텐데 환자들이 많이 올 텐데 우리 교회가 이걸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사역을 사역을 특별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기름 붐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집회를 몇 시부터 하는데 안수는 몇 시부터 합니까 그 의도는 뭐냐면 이제 안수할 때 오겠다는 거예요 말씀 별로 관심 없다 이거예요 찬양 별로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수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와 좀 많이 입에 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오겠다 하면 제가 유튜브에 있는 신의 시리즈 1탄부터 5탄까지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네 어쩌면 당신이 그 설교 들 때 나한테 오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듣는 순간에 치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수자가 그 안수하는 것도 약속을 믿고 하는 건데 환자는 그 기름 붐 속에 흐르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파도처럼 내게 밀려왔을 때 정말 내가 이제는 저 저 안수자가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한 것이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이 나에게 믿음이 드는 순간에 안수자에게 안수 받기도 전에 내 몸이 치유받은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게 비중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병든자들은 신의에 대한 약속을 신의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학가다 해야 돼요 학가다가 뭔지 아시죠? 읍조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읍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것도 좋아요 쓰고 선포하고 그리고 또 눈을 감고 스프레셜 이매지네이션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병고침 받은 후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계속 믿음을 발휘해 그런 순간에 여러분 그 약속이 내 몸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신유의 기름 부분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여른다는 거예요 다시 성품에 여른다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이 하나님 시대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도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기중한 성품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십자가 사건 아시죠 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 될 텐데 그 그냥 온몸이 걸레가 되도록 찢겨졌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자탕을 먹어보면 뼛속에 살이 있잖아요 우리는 뼛속에 살을 발라먹잖아 훅 이렇게 감자탕 감자탕에 감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돼지 뼈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는데 로마 군대가 때리는 채찍은 끝에 납덩이가 달려져 있어요 그러나 몸을 세 번 확 감았다가 확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 속에 있는 뼛까지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 없는 채찍을 맞다 보니까 그 납덩어리가 세 개 네 개씩 달려져 있는데 끝에 그게 한 번 채찍에 그냥 몸이 확 찢겨 나가는 거죠 계속 때리는데 온몸이 걸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채찍에 그렇게 많으셨는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는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토록 원하셨다는 거지 자기 육지가 걸레가 대로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채찍에 맞으니 너는 나음을 입어라 말이야 너는 고침을 받으라 말이야 이 신유의 약속을 믿고 너희는 나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두려구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께 와서 옷자를 붙들었던 그 여인에게 이미 예수님의 몸에서 그 기름붐이 있기 때문에 그 옷에서 기름붐이 흘러간 것이죠 그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 기름붐이 흘러와 그 여인의 혈류증을 치료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살짝 만졌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왜 찾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누가 주님을 만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왔느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함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혈류증 걸린 여인은 다시 말하면 밑으로 하해를 하는 여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내가 만지면 날 거야 하고 만졌더니 여인아 네 믿음이 쿠더다 메갈레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갈레티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여인의 믿음이 오늘 보니까 우연히 우리 미용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갔는데 그 병원에서 우리 교회 집회 소식을 듣고 그래요? 이렇게 찾아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번에 칠받기를 주의하며 초원합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소식을 병 고치는 자는 오라 주께서 병을 고치신단 말이야 그래서 종들의 종들이 도구가 되어 여러분은 이틀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혼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그 기름붐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은 성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님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안수를 해보세요 누가 아프면 제가 병이 낫고 나서 매일 기름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신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누가 나한테 안수받으러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제 조카 영선이라는 애가 제가 자취하는 자취방 대학생이니까 그 누님이 야 삼촌한테 된장국 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아침에 학교 오는 길에 교복을 입고 된장국을 가지고 내 자취방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내 자취방에 굉장히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 산 기슭에 있었어요 아주 언덕을 끝에까지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걸 된장국 들고 교복을 입었는데 버스를 타니까 흔들었는데 된장국이 셀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교복도 입었는데 짜증이 확 났겠지 그런데 애가 착해 그래가지고 나는 대학생이니까 학교를 늦게 가잖아요 삼촌 나왔어 삼촌 된장국 쪽팔에서 혼났어요 버스 타고 오면서 그러면서 그래 고맙다 빨리 학교 가라 나 좀 쉬었다 갈래 허리가 아파 그 말 듣는 순간에 너는 병 고치는 의사를 지금 받았는지 안 말해도 내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참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너에게 기름 몸을 달라고 그런데 허리가 아파? 용순아 언제부터 허리가 아프냐? 아휴 허리가 날마다 아파 잠을 못 자기도 힘들어 그래 너 나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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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밖을 봤어요 아무도 없잖아 문 닫고 너 앉아봐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제가 이 딸을 이 딸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의 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제가 손을 얹을 때 제 손에 능력을 주셔서 이 딸이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얘가 확 쓰러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누가 확 밀어버린 것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확 쓰러지는 거예요 방바닥에 아휴 내가 9시에 뉴스 나오고 갔다 삼촌이 조카를 어떻게 영선아 왜 그러냐 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 지금 나는 안수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다가 사람 죽일 뻔했네 내가 사람이 팍 쓰러지는데 방바닥에 시멘트 방바닥 아닙니까 거기에 머리에 팍 부딪히는데 나 얘 죽는 줄 알았어요 영선아 왜 그러냐 일어나라 너 아프지 않냐 안 아픈데 내가 분명히 방바닥에 쓰러진 거 봤는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부딪혔는데 스폰지에 스폰지에서 눕는 것 같다는 거예요 느낌 아 그렇구나 난 처음 들은 얘기야 우리가 볼 때는 팍 쓰러졌는데 스폰지에 쫙 눕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봐 그때 허리가 괜찮대 나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영선아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하고 나서 빨리 학교 가라 나 혼자 춤을 추면서 하늘문이 열렸네 왕의 왕께 나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춤을 춰 감사해요 그 뒤부터 자신감이 생겼어 아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품을 주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병을 고치는 일을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더라고 하나님의 성품 출입기 15당 26경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하 하나님은 의사시다는 거예요 의사 다시 하나님은 치료하는 의사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치료자라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나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싶으신지 아시겠죠? 네 병에서 놓여 강건 캐릭인에 저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기름붐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는 저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병든 유체가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상한 무너진 그런 환경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름붐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저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보금 10장 21절에 70인이 전도를 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보하고 떠나더이다라는 보고를 할 때 예수께서 심히 기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구나 성격에 예수께서 기뻐하셨다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기 여기에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는지 몰라 근데 오늘날 이 사역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안 해요 사실은 신유사역은 힘든 일이거든요 말씀만 전하고 세련되게 딱 전하고 할렐루야 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이거를 안수를 하고 또 또 일일이 안수하면 밤 11시 12시까지 되어버리잖아요 집회를 해도 신유집회를 하면 제가 기도원 집회하잖아요 거의 11시 12시까지 안수를 합니다 새벽에 가도 새벽에 집회를 해도 끝나면 딱 줄 서시니까 일일이 안수셔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그 사역이 행복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병에서 나와서 막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 보세요 이 네 번의 집회가 얼마나 행복한 집회인지 마치 축제와 같아요 누가 고침 받으면 우리 박수 쳐주고 성령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행복해하면 우리가 또 축하해 주고 그 기름붐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을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고 병에서 의무한 사람을 축복해 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으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신의 기름붐이 강력해져서 여러분 삶을 얼구메고 있는 어떤 굴레도 다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할 때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신의의 기름붐이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집회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리얼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이 이번에 다 처리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집회는 뭐냐면 여러분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집에 청소를 다 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널러진 채로 설거지통에 막 설거지거리가 막 쌓여 있고 또 뭐 막 무슨 농구선수여 뭐 옷을 벗어다가 막 던져버리는 거지 막 이게 쌓아놓은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방이 정리가 안 되면 근데 다 누군가 와서 딱 정리해요 이러면 호텔이 왜 좋아요 여행 갔다 갔다 들어오면 이미 딱 하얀 시트가 돼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청소돼 있고 기분이 좋잖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신의 집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기만 해도 완벽하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딱 다 내쫓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름붐 안에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 집회가 여러분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예 나는 병이 없으니까 신의 집회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병이 없다 해도 그 사람 안에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번에 다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거룩한 영과 혼과 몸으로 주 오신 날에 그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자리를 내놓으면 안 됩니다 새를 주면 안 돼요 다 방 빼라고 그래야 돼 아멘이시죠 그게 그게 무상 점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가지고 지가 주인 행세를 한다고 해요 자기 내 집 내 귀신 쫓아 모르잖아요 나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요 안 나가 그런데 너 왜 안 나가 내 집이야 자기 집이라는 거야 자기 집이 아닌데 이 불법으로 청구하는 약한 것들을 다 쫓아내야죠 아멘이시죠 그 기름 붐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들이 확신 가운데 선포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을 치유받아야 돼요 한 사람도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냥 갈 순 없잖아 치료는 받고 가야지 우리서 많이 듣던 노래 곡 같다 그냥 갈 수 없는 거야 예수님께로 왔으면 반대로 어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김포 영광께 왜 오느냐 말이야 삶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사모하며 영광교에 찾아왔을 때 영광교에서 해결을 받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서로의 기름을 받고 새 사람 되어 가서 여러분 교회 복음시키고 아멘 여러분 복음전도 하고 여러분 이 목사를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내가 38kg였다 38kg 뼈와 가죽밖에 안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괜찮게 생겼잖아요 내가 수염을 하기는 이유는 이번 주에 오사카 신학대학 그리고 오사카의 가장 큰 교회에 제가 집회로 왔다 다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가 와서 일본 귀신들 작살 나는 거예요 일본에서 안수를 하면 이 사람 일본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러지는데 일본 귀신은 날라가버려요 안수하면 날라가버린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처음으로 놀라워 날라가도 성녀님께서 탁 천사를 통해서 받아줘요 그러니까 스폰지에서 하나도 놀랄 게 없지 안수하면 날라가버리는데 붕 또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폰지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이 신유사액은 천사들이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수송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모두가 다 영적으로 정말 한 단계 그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모든 몸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병이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이가 먹다 오면 만성 질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받아야 건강하게 내 영혼의 때리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저를 고쳐 쓰시니까 하나님 제가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백만명의 영혼을 일백만명의 영혼을 건져내고 천국 가고 싶은 소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비전이 생겼어요 제가 24시간 정말로 찬양하고 찬양팀 여덟팀을 내가 구하고 있습니다 여덟팀을 구해서 그냥 돌리는 거야 하루 종일 돌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룸에는 교회 건축하면 그렇게 되는 게 거기는 병을 고치는 방 아예 24시간 아예 365일 거기는 환자들이 오면 병을 고치는 신로한 목가처럼 언제든지 달려오면 병 고치는 것을 제가 그런 놈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기름음을 전하고 그런 환상들이 제가 열렸어요 꿈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단순히 큰 교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큰 교회 하겠다면 제가 우리나라의 몇 번째 안 되는 교회 다인 목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왜 안 갔겠어요 제가 단순히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축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신입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각자가 되기는 저희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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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는 그리그리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청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음